네, 사무엘상 시리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섯 번째입니다 어둠 속 등불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교회에 어떤 아이가 말씀 묵상집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대답할 말을 적어보세요 보통 이런 질문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묵상 답을 쓰곤 하죠 이 아이가 또박또박 일곱 글자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능력도 없는데 나를 왜 시켜?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았을 때에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셨을 때는 다 이미 검증된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신학교 정원에 있는데 입학이 미달이 돼가지고 입시에서 정원 미달이 되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위기다 신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신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위기일까 물론 신학교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주면 재정이 주니까 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소명 없이 기회를 맞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3일상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줄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이후에 이미 두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차세대 목기자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들을 마음도 없었고 그런 위치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였다는 것이죠 소명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제사장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바로 큰 위기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다가가고 있는 마주하는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 처방전도 잘못된 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단을 내려야만 거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삶의 위기가 진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과 환상이 드물었던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오른 거 이렇게 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보다는 내가 보기에 오른 거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만을 택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결정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았다 사람들이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한복음의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있던 가운데 오셔서 빛 추웠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어둠을 더 좋아했대요 즉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사랑했다고 유한복음 일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두운 시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노안이 찾아오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표현을 했을까? 단지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더 이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의 삶에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어두워져서 볼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심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둡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요 말씀하시도 않습니다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심판입니다 암호서 8장에 보면 11절에 기근을 보내겠다 어떤 기근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목말라하겠지만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떠돌아나려도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받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영적 현실이 사사기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고 점점 빛이 어두워졌던 시대라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보니까요 최근 통계에 참 가슴 아픈 통계를 보았습니다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 10년 전에 비해서 개신교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10% 20% 아닙니다 50%가 줄었습니다 절반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19세에서 29세 10년 전에는 19%였는데 지금은 9% 되지 않습니다 29세 그러니까 30세부터 39세는요 21%에서 11%로 다 절반씩 줄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한때 전 세계에서 급성장한 교회 부흥을 맛보았던 교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며 찾아왔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 3월 1상 전반부의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제사장이 숫자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지금 신학생은 줄지만 오히려 목회자, 목사, 안수받은 사람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흡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한국 교회를 버리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때에 어두운 때에 빛을 빛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찾고 세우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성전 안에 등불은요 저녁에 키면 아침까지 타오르다가 꺼지거든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새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지금이 새벽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꺼져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살아있다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침은 언제 옵니까? 가장 어두웠던 그 바로 동투기 이전에 그 어둠을 지나야만 아침에 새벽이 옵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가장 지금 어둡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뭐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준비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의 괴가 있던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있던 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원래는 엘리가 거기 누워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였다가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는 어디가 있어요? 자기 처서에서 누워있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묻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엘리가 자기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야라고 기대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자버리니까 영축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못 듣는 것이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기 대신에 있을 사람을 거기에 세웠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에 하나님 전 안에 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모릅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가 나 부른 적 없는데 돌아가라 또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또 달려가는 거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차라리 돌아가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을 하시면서 사무엘을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적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 영적으로는 참 순수해요 사무엘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숙했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긴 했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주님과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은 아직 그런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사람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으로 올 때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은 이거를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왜냐? 7절에 이때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즉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었는데도 이거를 사람의 음성을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훈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제자훈련 과정에 듣고 과정이 있긴 하지만 짧은 한 줄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훈련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육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개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경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캐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명확하게 들었던 음성에 대한 관증을 좀 나눌게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연말이 되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인사결정입니다 인사결정 교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결정을 그날 어떤 날을 내려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편치 않다면 성령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날 장로님 신방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다가 2사에서 1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11장 말씀에 1절, 2절 읽다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겠다 했는데 3절 말씀은 연관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쪽 본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가 여와를 경애하므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위야 너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귀 기울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떤 보고나 여러 가지 이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듣더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두 개의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라고 결정하지 않고 B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결정이 오른지는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돼요 시간 지나니까 B라는 결정이 맞았던 거예요 A라는 결정을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뻔했어요 그런데 B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멜을 부르셔서 게시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 통독을 하고 말씀 함께를 통해서 지금 욥기 어렵지만 그 안에도 담겨진 주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자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척 중에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하지 못한 채 죽은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사실 하나님이 친척 가운데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그걸 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가족과 친척이 구원을 얻는 그 약속의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이분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부르심을 뭘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 친척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황량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지난달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셨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귀를 막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가 그제서야 알아차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엘리가 그래도 그래도 엘리가 이런 감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혹시 또 누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훈련을 받고 이제 사무엘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좀 슬픈 장면이에요 왜 슬픕니까? 왜 슬퍼요? 이제 더 이상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다라기보다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기를 추억을 생각하며 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누가 엘리인가 나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야 나 과거에 참 뜨거웠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과거에는 참 그때 아 곧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참 뜨거웠는데 뭐예요? 과거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엘리라고요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 한때 쓰임 받았던 사람 한때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 이게 엘리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과거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현재이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요 지난주만 어제만 본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 이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요 영이 잠든 뭐가 된 겁니까? 종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켜도 영은 완전히 잠들어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허래헛이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율법도 알아요 율법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도 알려준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통덕도 하고 퀴티도 하고 성격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과 삶이 영 다른 것이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 말씀과 삶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면 바로 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말과 행동은 붙어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가 반복되냐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요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어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이 반복되었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보려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행위 행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과 행위 행동 똑같이 다 다바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다바르라는 단어가 하나는 말씀으로 번역됐고 하나는 행위 일로 번역이 됐어요 어디냐 11절입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뭐예요? 다바르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하려고 이것이 바로 또 다바르입니다 그 엘리 가문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행동을 할 것인데 들으면 너가 깜짝 놀랄 것이고 사람들이 귀가 멍멍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등불로 부르시는 자는 누구냐 거기에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등불로 부르시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의 길기울이고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말한대로 살고 산대로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시대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일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엘리는 뭐가 있었어요? 말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종교인이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엘리의 죄가 바로 그거였다고요 포지션은 있었지만 말씀을 선포하긴 하지만 그대로 살진 않는 것이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죄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는데 13절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엘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성소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예물 가지고 장난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어쩌자고 그러느냐 막 책망을 호되게 했어요 분명히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는요 말로는 책망했지만 행동으로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은 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은 그 말이 아들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사실상 아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엘리의 책망인 말은 권위가 없어서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전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막지는 않는 거야 자녀들 더 사랑한 거야 하나님보다 그것이 지난주의 진단이었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에 권위가 없느냐 왜 부모의 말에 권위가 없었는가 엘리는요 평소에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면 안 돼 돈은 도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돈을 주실 수 있고 도구로 잘 선하게 쓰면 돼 그러나 의지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친다고 칩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평소에 돈 돈 돈 하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오직 살아가는 것이 돈이라고 칩시다 자녀들 그걸 다 봤어요 이 말을 한다고 자녀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엘리의 말이 왜 권위가 없었는가 평소에 아들들이 아버지의 삶을 본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애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말이 떨어지는 것이죠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때는요 옮겨집니다 사무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불렀는데 사무엘을 못 알아들으면 보통 너 말고 다른 애 불러야겠다 하실만도 한데 네, 네 번째나 찾아오세요 네 번째 그것도 네 번째 부르실 때는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자, 10절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죠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배웠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 두 번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연속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간절하실 때 뭔가 위급하실 때 너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사가 바칠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다급하실 때 부르시죠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야 너 아니면 안 된다 사무엘아 너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등불로 삼은 거야 너가 아니면 안 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근에 여러분들을 반복적으로 부르실 때 혹시 못 느끼셨어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어딘가로 부르신다 하나님 나를 사행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응답하셨습니까? 분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이 백성 포기할 수 없거든 그래서 너가 있어야 된다 너가 이 백성의 등불이야 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이제 뭐 사무엘도 나오고 이제 뭐 사월 다윗 이렇게 나오지만 주인공이 사무엘 다윗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들을 부르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거야 뭐 하자고? 같이 통역하자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응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위치가 다 다르실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각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엘리처럼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못한다고요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제가 순정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 사람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 반드시 등불로 사행한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불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요 어두운 시대의 등불을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누구나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전적인 순정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금년 성령 집회 한번 들어보시면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훈련받기를 원했던 것은 순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순정의 태도가 되어 있느냐 그 사람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누구의 종입니까? 지금 엘리의 종이에요 언제든지 부르면 달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세 번, 네 번째가 또 계속 그냥 응답하는 참 이 자세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모세의 종이었어요 엘리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엘리아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월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난 이후에 순정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배운 이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래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는다 부르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here, I am 이 히브리어는 희네니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희네니라고 대답할 때는 여러분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네니라고 하는 이 말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칠 준비가 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쓰임이 가능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어디든지 주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희네니에요 너 정말 그러냐? 너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 희네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쓰시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희네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사회를 부를 때 이사회가 희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실 때 경청하는 사람 순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시대에 등불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안타까워하긴 하시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각 시대마다 등불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등불은요 여러분 꺼지질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열한기상 11장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아 이제 나라가 망하나 싶을 때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불씨를 남겨둘 거야 그거를 솔로몬에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 이게 등불입니다 니르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오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시대별로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불씨로 등불로 수입받은 사람은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사무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윗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사도바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누가 돼요? 여러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아요 궁극적인 불씨는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죠 빛으로 오신 주님 궁극적인 빛으로 어둠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궁극적인 니르죠 그분이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로 여러분들의 주의를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경제, 정치 어느 분야이든 간에 내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성령의 불빛으로 주의를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그 사람의 말이 엘리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다 응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만 이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였어요 읽어보세요 19절인데 사무엘이 이제 자라납니다 사무엘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 성장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라게 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한 말 다 바르죠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바르예요 말이 떨어지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로컬에서 이제는 전국구로 이제는 열방어로 시대를 뛰어나오다 지금까지도 사무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참으로 어둡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등불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등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각 영역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왜 이리 어둡냐라기보다는 이 어둠 속에 빛을 나의 등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둡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언복음 1장 1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어둠을 봅니까 전쟁 또한 우리의 평등법 이슈부터 해서 온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폭력과 약탈과 그러나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건 한 사람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지금 사무엘이면 충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동과 삼백용사 수만 명이 모였는데 야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가 18세기에 참 어두웠던 영국의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태어나면 그리스도니까 영적은 뜨거운 체험 이런 게 없어요 껍데기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 등불과 같이 쓰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전적인 은혜지만 동시에 존 웨슬리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삶을 통과해 지나가는 시간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되돌아가는 영혼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나에게 길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그것을 어디 담아주셨어요?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아 그 책을 나에게 주소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셨다 난 그것을 가졌다 여기에는 풍족한 지혜가 있다 나를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말씀에 목숨 건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바뀌고 미국이 바뀌고 지금 조선에까지 이르러서 오늘날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책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정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두워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말씀이 희귀한 것 같아도 이 시대에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 하나님 희내니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참 어둡고 한국 교회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한 통일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성교의 완승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냥 반응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반응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각 영역 속에 마치 사무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니르라고 하는 등불고 같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희내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희내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저희의 자녀 세대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그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드리오니 주요 성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등불과 같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자들도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가 그날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